오늘도 평화로운 교도소 출수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슬레이터 젊은 시절을 몽땅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장기 복역수 중 한 명이었죠 보증인의 안내를 받아 임시 숙소로 향하게 된 루스 이미 이 세상은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들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회에서 격려된 지 어느덧 20년 강산이 무려 두 번이나 바뀌어버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던 것이죠 주어지는 환경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루스 그녀는 휘일을 맞아 시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억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든 사건의 시작점 그녀의 고향 땅으로 말이죠 전국이 연락을 부서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연락됩니다 전국이 연락됐습니다 refus이 주지 않아서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 못 treading 저게 어떤 것 같은데 집주인의 배려로 집 안으로 들었을 수 있었던 루스 그리고 깨어나는 옛 사건들까지 그녀가 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과거 헤어진 동생을 다시 한 번 만나는 것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버린 동생 개설인 부모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막내였기에 그 마음은 더욱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버린 그녀에게 동생을 만나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했으니 법원은 그녀에게 동생에 대한 접근 근지 명령까지 내려놓았던 것이죠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루스 어느새 그녀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애절함에 도움을 약속하고 있는 인권 변호사의 등장까지 고향 땅에서 만났던 집주인이 바로 그 변호사였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동생을 향한 작은 희망들 두 자매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니 그럼 그녀에게도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루스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곱 수의 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 20년 전 사건과 관련되었던 가족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아버지를 잃은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두 형제의 인생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루스 또한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경찰 살인자로 낙인 지킨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곳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네 네 여기 말이죠 love it how come you're not eating? I was in prison I just got out murder I just can't, uh, look, I'm sorry, but I can't. No, I got it. John? My father's a cop, you piece of shit! Get the fuck out of here! Nobody wants you here! I'm gonna get you.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주변의 시선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루스 그럼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입양했던 부부로부터 만남을 제의받았던 것 캐서린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루스 하지만 그 자리에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캐서린을 찾지 말아달라는 양부모의 부탁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스는 안 시작한을 시작했고 제 계좌에 들으니는 저희도 notes 뭐라고 읽었는지 읽을 몇 개의 수 있겠죠 그 truths 깐 enjoyable? 내 글팍! 문다리에 들어간 후! 생일이야! 주의투명! 이 길이? 주의투명이주세요! 주의투명이! 주의투명이주세요! 주의투명이 nominations! 주의투명이주세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버린 20년간의 바람 모든 것을 단념하였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캐서린의 또 다른 가족으로부터 말이죠 부모님이 꽁꽁 숨겨놓았던 루스의 편지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친딸 에밀리 그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캐서린에 대한 추억들까지 멀리서나마 동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던 루스 그리고 그녀의 애자람에 공감하는 변호사 아내의 도움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 그런데 이때 낯선 사람에게서 걸려온 낯선 사람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20년 전 희생되었던 경찰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루스와 만나고 귀가했던 에밀리를 그녀의 동생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으니 루스는 곧바로 납치 장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캐서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고 말이죠 그는 루스와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탑스 스탑스 스모드 우선 납치범을 향한 루스의 설득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위급 상황만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들과 헤어져 수십 년을 고통받아야 했던 그녀의 과거 루스의 생생한 증언 그 자체였거든요 루스의 생생한 증언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루스의 생생한 증언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에밀리를 챙기러 온 가족들 사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누군가까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 평화로운 주말 아침 연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여행길을 떠나게 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주인공 봉광 그의 친구 마커스까지 학창시절부터 이어져온 오랜 절친이었죠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사슴 사냥에 나서게 된 주인공 임신한 아내에 대한 걱정은 아주 잠시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여행지의 인연들까지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종주를로 고치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켜야해서는 지키는 주인공이었지만 말이죠 다음 날이 되고 들뜬 마음과 함께 사냥을 준비하는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말이죠 조준경 속 사슴에게 쏜 총알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에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아이와 함께 있던 보호자까지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린 것이죠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게 된 두 친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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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 been hunting from rain all afternoon. Nothing happened out there, OK? How did you get on? Ah, total washout. All righ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Night. I'm going to need to get out there. It won't look right if we don't.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는 두 친구였지만 상황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연한 척 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주인공의 멘탈은 이미 박살나버린 지 오랬거든요. 밤이 되고 어둠을 이용하여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온 두 친구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땅속 깊이 묶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산속이었지만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련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간밤의 중노동에 정호가 한참 지난 후에나 눈을 뜰 수 있었던 두 친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차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에 유흥이 사고를 불러와버린 것이죠. 마을 주민들의 꼬장에 의해 발이 묶여버린 두 친구 낯선 마을에서의 무서운 횡포에 그대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욱더 절망적인 소식까지 어제 있었던 사고의 희생자들은 바로 이곳 마을 주민이었으니 두 친구는 실종된 마을 주민 찾기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처럼 반강제로 말이죠. 깊고 깊은 숲속 우연에 또다시 우연히 겹쳐 사고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완전 범죄를 꿈꾸던 두 친구의 바람은 산산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도망치려 해보지만 이미 조치가 끝나 있던 그들의 차량 결국 주인공은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해야 했던 주인공 마을 주민들 또한 멘붕에 빠져버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공의 처벌로 의견이 양분되어버린 마을 주민들 바로 그때 또다른 비보가 전해져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친구가 생포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말이죠. 아침이 되고 마을 뒤쪽 폐허관으로 끌려가는 주인공 마을 주민들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친구의 목숨을 대가로 말이죠. 자신을 도우려다가 사건이 휘말려버린 친구를 차마 쏠 수 없었던 주인공 결국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발소리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말이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가버린 주인공 인간이 가진 추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릴러 아무 일도 없었다였습니다. 한가로운 버스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시골마을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티그 생전 처음 마피아 조직에 발을 들인 조자 중에 조자였죠. 직속상사 마크의 도움으로 서서히 조직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었던 헨리 시골마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근차근 중책을 배정받게 되었던 헨리 무엇보다 한 번 가족이 된 이상 조직원들의 끝까지 책임져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헨리에게는 사실 타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발생한 도심 한복판 소년 실종사건 해당 사건의 1순위 용의자로서 현재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다니엘 사건 최다 경찰들이 동원되었음에도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다시금 풀려날 수 있었던 헨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시골마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 하지만 그 또한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동료 마크는 진짜 마피아가 아닌 위장경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순위 용의자인 헤일리에게 접근 숙소와 함께 일자리까지 제공해주고 있었던 마크 시골마을 조직 전체가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위장팀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힐리와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던 이번 작점의 중신 마크 하지만 세상일은 마음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에 신고를 이어갈 수 없었던 마크 거기다 차량에 설치해두었던 도청기에 오자똥까지 어차피 그리고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숙소로 찾아갔던 마크 하지만 그곳에 헨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헨리가 자체를 감춰버렸던 것 그렇게 마감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던 마크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돌아온 헨리 사실 그 또한 마크와 조직으로 버터의 지원이 저희 실이 필요했거든요 그리하여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 마크와 위장경찰팀 감사합니다 I'll be your point of contact from here on. Mark?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but there's a subpoena. No, that's done. I went through that. Yeah, apparently they have some new information. Can't let you hold on to that. Police asked Lee for it at the time, nothing came of it.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If I'd known there could be another subpoena made, I would have told. What? Fucking alright, I'm done it now. What is it? We're gonna go, um, we're gonna go see. It's probably about the airfield. 조용히, 뒷처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으라는 것. Hey, hey, hey. Good, good. Take a seat. Yup, yeah. I actually need to just need to sort that out. Stealing a bit of violence. Fuck. Got it. I was questioned about the other thing at the time. 그리고 이어지는 헤일리와의 진실 게임까지. I'll see what he said. I'll give him a call. I'll be right back. It's fucking full and pieces in there. Fuck. So, you have to tell me. I've received information this morning. And I don't care what you've done. What I care about is being lied to. Be dishonest in front of me and tell me I had nothing to do with it. And you'd be back to nothing. And if they put you away for this, there's nothing I can do. So, you know, I can create alabies. 고대하던 헨리의 진술을 드디어 받아낼 수 있었던 일행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헨리의 진술을 증빙할 만한 증거를 반드시 바꿔야만 했거든요. 헨리, I'm what's referred to as a cleaner. We'll go through it all and I'll decide the right course for us. The park at the overpass, the park behind it, the park at my old church. I feel for the city out in the mountains. Yeah. There's nothing in it, so... Well, what happened after, um... The ranchers, that sort of thing, or... What about his clothes? Oh, three of them, the creep. What have you done then? Oh, I went home. 그리고 미궁에 빠졌던 사건에 가장 결정적인 장소를 알 수 있었던 마크까지. It was here, though. Yeah, it's nothing. Hold it there! I'll let you know at the outset that regrettably we won't be able to answer any questions. It's a big area in anticipation of an extensive search. The past eight years may have removed any remaining evidence. Any more smoke? 2002년 5월 소년 납치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무려 8년의 추적 끝에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던 위장경찰팀의 실제 이야기 We'll be undertaking a basic search of the forest covering. Don't disturb potential evidence.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 더 스트레인저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와는 살짝 다른 호주의 범죄 스릴러 은근한 심리 게임을 즐기시는 마니아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상캐스터